야초 다면 다 언니 보고 있어요? 아니 아무도 관심 없으시던데? 진짜요? 우와 101! 유린 이거 101타워 맞지? 맞자. 야 왜 이렇게 높아? 되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엄청 쭈꼼해 보이는데? 아 취미! 시쌤! 박취! 짠! 지금 타이페이 101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처음 지하철 타는 거였는데 안 헤매고 잘 탔어요. 소지판 이런 거 보니까 한국어도 살짝 살짝 있는 거예요. 전에 유린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또 오늘 휴무거든요. 사실 대마에서 휴무는 쉽지 않은데 어 근데 나 어디로 나가? 지금 나가볼까? 언제 왔어? 언제 왔어? 아까. 아까 왔어? 유린 나 지하철 처음 타봤는데 나 너무 재밌었어. 찌꿈찌꿈 한국어가 조금씩 써있는 게 있더라? 어 그리고 한국어 방송도 나왔고 단 달? 아 진짜? 어. 월!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편해.. 월! 대박! 그러면 다음 달에도 타봐야겠다. 지하철 타면 다 언니 보고 있어요? 아니 아무도 관심 없으시던데? 진짜요? 우와 101! 유린 이거 101타워 맞지? 맞자. 야 왜 이렇게 높아? 되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엄청 쭈꼼해 보이는데? 어? 여기다! 어 잠깐만! 일단 30마리 있는 게 너무 반가워. 떡볶이로 한 끼 고급. 어 이거 근데 한국에도 이렇게 써있어. 진짜? 어. 나 여기 진짜 많이 가서 알아. 여기 이쁘다. 여기 앉자. 밖에 보이는데. 저희 자리 여기 안좋아요. 근데 난 어딜 가든 창가에 앉는 게 너무 좋아. 근데 나 여기 보이는 게 좋아. 뭐만요? A 세트. 에잇아 봐. A 세트는 왜 올라가? 어떻게 안 돼? 너 어떻게 잘 설명했네. A는 고기가 없고 B는 고기가 있는 거지? B는 뭐하지? A는 고기가 없는 거지? 여기 메뉴판 있어. 야 그럼 뭐 없어? 대신해. 대신해. 자. 근데 우리 치킨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다 있는 건가? 어 맞아요. 근데 한국에서도 학생 그럼. 어. 한국 학생 할인 되나요? 우리 학교 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뭐 먹을래? 하면 어 두 끼 가자 두 끼 가자. 그래서 언니가 여기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다 알고 있어. 짬에서 나오는 바이블. 뭔지 알아? 한국어 공부해. 네 알겠습니다. 이게 그거야. 기본 소스. 내가 이거 좋아했던 거. 두 끼 소스 이거랑. 언니의 또 비법이 있는데. 나는 이 마늘 소스. 이거는 그냥 조금 더 한국적인 맛? 아니면 궁중 소스. 살짝 간장 데이스 느낌. 어? 야 치킨이 왜 이렇게 많아? 아니 여기 한국보다 더 좋은데? 우와 튀김 진짜 많아. 김말이 해 봐 맛있겠다. 라면사리. 이거 뭐야? 이거는 나 처음 봤어. 두부 핏튀김? 대만에서 마라 볶음먹을 때. 아. 근데 이렇게 다 한국어로 적혀있으니까 한국 분들도 오기 너무 좋을 것 같아. 언니 뭐가 이렇게 많지? 떡도 다양하네. 나 이거 좋아. 유린이 어떤 떡 좋아해? 아 치즈 떡. 이것도. 나 치즈 떡 좋아. 헐. 라면. 미쳤다. 와 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인데? 맛있겠다. 마늘 소스? 오케이. 이 기본 소스.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. 그다음에 이 마늘. 오케이. 됐어. 와 맛있겠다. 남겨오지. 삭삭. 음. 맛있어. 그다음에 떡이랑 가지러 가자. 유린 두 끼 처음 왔으니까 오늘은 언니 추천으로 간다. 맛있을 것 같은데? 고구마 떡 맛있겠다. 중당다. 중당 좋아. 이게 원래 추가하면 이렇게 해서 엄청 비싼데. 맞아요. 네. 맛있겠다. 시즈닝 치킨. 이렇게 먹고 또 가져오자. 와 무공이 열린 느낌. 무료 스팀. 얼굴에서 떡볶이 냄새 나면 좋을 것 같은데? 배고플 때마다. 이러면 되니까. 반응 1도 안 해주고. 힘들다.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유린이도 조금 맵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운 거를 되게 잘 먹거든요. 그래서 저는 조끼 3번에 마늘 소스 한 번을 해가지고 이거 총 4번 있는데. 대만분들 입맛에는. 국기 한 번에 공중 소스? 그거 두 번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. 이거 넣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. 지금 넣어도 될 것 같아. 중당을 일단 넣고. 갈갈고 이거 하기? 어. 좋아. 오케이. 안내면 하기. 가을갈. 뽁. 뽁. 한국인은 3, 3, 4. 여기. 안내면 하기. 가을갈. 뽁. 뽁. 와 나 왜 이렇게 못해? 마지막. 여기 발랐고. 발랐고. 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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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쳤어? 대박. 근데 이거 선다니까야 돼.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 고아빠. 아 미안해. 나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아 그냥. 진짜? 똑같은 맛이에요? 똑같아. 한국에서 소스를 가져오시는 거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과연 똑같은가?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원래 가게가 많아도 체인장마다 맛이 다르다고.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똑같아. 치킨 다양한 게 너무 좋아. 다 먹었어요? 응. 너무 배불러. 마지막 아이스크림까지 먹었어. 요리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좋아? 어려운 질문인데? 너무 많아서? 어. 아 좋아. 가장. 지금 먹고 싶다. 언니는 원래 떡볶이였는데. 오늘 먹었어. 감자탕. 뭐야? 그냥 사도 삼치면 딱 감자탕 뭐야? 감자탕 좋아해? 어. 대만사람 입에서 감자탕 좋아한다고 많이 나오는데. 신기해요. 우린 나중에 집에 가서 언니한테 떡볶이 한번 해줘. 좋아. 많이 먹었어 요리? 응. 잘 먹었습니다 언니. 우리 다음 주에 또 오자. 좋아. 땡. 오늘 휴문데 이렇게 우린이랑 놀았는데. 저희가 매일. 사이중으로. 민싱사이. 올스타전 가거든요. 한국에서도 못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. 너무 설레는 마음이 크고.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. 그냥 더 열심히. 파이팅 해야지. 파이팅 해야지. 파이팅 해야지. 아. 취미. 시쌤. 다 추. 괜찮습니다. 아 시쌤. 너무 잘 먹었어. 우리 여기 또 와야. 또 오자. 진짜로. 여기. 근데 이렇게 휴무 때 유닐이랑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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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휴 needed 생휴 needed 지금 amid 이